20분 계신가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다시 태어날게 다시 태어났다고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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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윈이요? 어 실례가 안된다면 태어날게 지금 태어났어요 저기 한 분 계세요? 와우 하이 안녕하세요 이름 어떻게 되세요? 예림? 예림? 본인도 잘 모르시는거 아니죠? 예림? 예림씨는 오늘 몇살? 스물한살? 스물한살 윈이씨하고 예림씨하고 여기 한 분 더 계신거 같은데 생기는거 맞죠? 약간 눈치를 보면서 답을 하는거 같아가지고 거짓말하시는거 같은데 거짓말이자 갑자기 손을 내렸어요 선생님? 이거 화이트는 안돼요? 난씨예년이 오늘 나의 아이디가 확인해주세요 난씨..은 오늘의 아이디가 오늘이 안됩니다 난씨예년이 오늘의 아이디가 아니 거 같은데 난씨예년이 오늘의 아이디가 네 난씨예년이 오늘의 아이디가 넷 18th? 아니.. 지났어요. 안돼요 Anybody upstairs? 이 층은 계신가요? 없어요? 와 되게, 되게 정직한, 되게 honest한 관객인 것 같아요 보통 다들 막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하면 할수록 손들이 올라가면서 몇 시간 전에 살았다고 하고 Is your birthday today? Are you lying to me? You're sure. What's your name? 미셸? 미셸, how old are you turning? You're 20? Are you sure? 20 하면서 고개가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I'm 20 이랬어요 Check your ID, shall we check the ID? 보여주실 거예요, you're going to show us your ID? Oh, I'm really out of it. I'm really out of i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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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so your name was again, one more time? 미셸, 미셸, 낸시, 윈니, 하고 예림 Okay, good? 네! 할머니 생신이라고요? 할머니 강아지 생신이라고?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아,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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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멍 Happy birthday to your grandma's dog Okay, 그러면 참 창의적이신 것 같아요 Very creative Let's see, we're going to sing happy birthday 예림, 미니, 낸시, 하고 미셸 네, 죄송해요 멍멍 멍 제가 머리 기억이 잘 없어요 멍멍 멍멍 저요? 아, 전 지났거든요 에리멍 멍 지났어요, 3, 4일 전이어서 지나면 그럼 같이 해요? 포함하세요? 알겠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Lily Happy birthday to you, Lily Oh! Thank you Oh, 저 3살이래요, 3살 Oh, 기분 좋아 Thank you What was this birthday boy? Wow 감사합니다, thank you guys Okay Let's sing Can we sing it together? Yes Alright, can you give us a key? Ready? One, two, three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예림, 낸시, 미셸, 윈니, and me Yeah Oh, 민망해라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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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Ah, 저는, 어 네, 이렇게 생일주에 맞이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서 회보들이랑 같이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네요 네 Just so glad Anyways 아, 이제 아, 이제 노래들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몇 개밖에 안 남았는데 한 100개? 내일 내일 월요일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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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들 학교 가야 되고 아니, 아니, 아니 다들 학교 가야 되고 출근하셔야 되고 아니, 아니, 아니 때려칠게 때려칠게 뭐, 국수세요? 네 네 연차 냈어요? 네 네 아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끝까지 한번 에너지 넘치게 달려보겠습니다 So